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도 이제 한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루 온종일을 주식생각 그리고 주식과 연관된 일을 하다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게 됐는데요. 2020년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8% 하락이구요. 코스닥은 0.12% 상승입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양호한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래도 757억 4준 반면에 코스피는 기관외국인 매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1조 넘게 나왔는데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자 현재 뭐 비교적 양호한 정도의 조정이니까 내일 상황을 쉽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기준만 가져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중축소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가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오일선 크기 에이터라는 음봉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조정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과연 얼마나 시장이 양호하게 랠리 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상당히 전세계에서 탑에 들어갈 정도로 큰 상승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자 뭐 TV든 어디든 애널리스트든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다 뻥이었습니다. 하하하 다 뻥이고 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TV에 나와서도 다 털렸다.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시장입니다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기준? 오일선 이탈하면서 크게 음봉 떨어지면 그때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겠다. 라는 기준을 우리는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외국인이 던짐에도 개인이 용감하게 1조를 사두르면서 시장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시장을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조금 개별적인 특별한 상황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억제정책이 아주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법 큰 자금을 굴리는 그런 큰 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전 같으면 외국인 기관에 이 정도 던지면 그냥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지금 현재 풍토는 조금 바뀌었다. 이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용인을 해주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요. 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기관외국인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극명하게 섹터별로 좀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하게 간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오일선 이탈하니까 계속 홀딩 SK 하이닉스도 밑으로 추가로 쳐진다면 차익실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플러스권 유지중이니까 차익실현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오늘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저번주 내내 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사주면서 반등 또 하나 오늘 특이한 점은요. 현대모비스 다이그입니다. 현대모비스 닥터케이가 추천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7% 이상 강세 보였고요. 닥터케이는 끊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매도한 가격 정도에 딱 마무리됐는데 매도한 가격보다 조금 밀렸네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더 가는 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챙겨버렸습니다. 신용물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돈 안 드리고 내 손 안 대고 코 풀었는데 지금 우리 팀원들이 수익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인정해주시면 올리면 되는데요. 여기서 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 됐죠. 뭘 더 바랍니까? 현대모비스 오늘 이슈 있으면서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좀 흔들린다면 조금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섹터는 농심과 같은 음식료 상당히 낙폭심했는데 이제 반등 시도 정도 나오니까 이건 뭐 크게 이슈라고 말씀드리긴 못하고요. 진단키트가 강하게 반등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고 난 이유를 생각해 볼텐데 진단키트는 크게 지금 현재 저의 기준에서는 메리트가 없다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과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티론 삼행제는요. 상당히 왔다갔다 좀 하고 있는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장초반 강세보였다가 확 무너지고 다시 반등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중장기 의견하고 단기 의견하고 좀 달라요. 중장기 의견은요. 여기서 39만원에 매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밑에서 다시 받아놓고 착착 받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여기 위에 낙폭 다 피해냈으니까 중장기인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여기보다 훨씬 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중장기 투자자는 끊어냈던 물량은 적극적으로 담아갔어야 됐고요. 저번 주말에 단기 투자도 여기서 들어갔고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비중 들고 가면서 주사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20일 무너지면 같이 축소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은 크게 안 무너지는데 20일을 약간 훼손한다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2만원 정도 이탈할 때 긴장하시라. 32만원 이탈한다 하더라도 30만원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20%의 낙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영인하기는 못합니다만 적절히 비중 조절해가면서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에 치료제에 대한 이슈 계속 있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점부에서 아직까지는 오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양호한 흐름이니까 좀 더 홀딩. 오일선 이탈하면 비중축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선 아직까지 이탈도 하지 않고 여참이 정고첨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홀딩. 테일님 잘 들으십시오. 21만 5천원 깨지기 시작하면 줄이세요. 그리고 20만원 인근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줄였다가 줄임물량 20만원 인근에서 반등하면 다시 넣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고점부이니까 일단 줄이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면서 조정을 보이면 줄이는데 집중하시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LG화학 아침에 추천드렸는데요. 조금 밀렸습니다. 80만원에 추천드렸는데요. 21인근이니까 살짝 한번 발 담궈봤는데 시장이 양호하게 계속 랠리 한다면요. 다시 반등 나오고 정고점 인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시장이 처지게 된다면 같이 처지겠죠. 하지만 지지권이 아주 탄탄합니다. 지지권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하면 별로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손실 볼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나오면서 강하게 시장 가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관심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JYP도 말씀드렸는데 JYP도 여기 추세를 다시 돌파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3만6천원권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추가 매수도 의견 드렸거든요. 한번 볼 필요 있다.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유딜 쪽에 두산 피오셀 같은 종목은 오늘 상당히 10%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나뉩니다. 그죠? 그린유딜 섹터 안에서는 조금 나뉘고 있는데 두산 종목 2% 때 하락 미코도 조금 추춤하고 있고 동구 SNC도 조금 추춤 CS 윈드는 강하게 지금 다시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다시 양호하게 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유니슨과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추가로 강하게 한번 여기 장을 뚫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안타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700원대 여기 올라가면 자꾸 튕기는 위로 오니까 위로 올라오면 청산 내려오면 다시 매수 올라오면 청산 무한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비교적 조금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 자체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린유딜 종목들이 양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왕따 당할 이유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 자꾸 들어오고 할 때 5%씩 팍팍 나릅니다. 그때 이제 단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가만히 들고 있으려니 안되겠습니다. 하하하 자 그리고 다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될 것 같고 하니까 항공주 여행주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대한항공도 좀 흔들렸구요. 아시안항공 10% 밀립니다. 그리고 여행주 자 2021원에 예약금 받겠다고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하나투어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항공주나 여행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단기적으로 오를지 몰라도 별로 좋지 않은 세트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패스합니다. 저는요. 상당히 어떤 이슈 나오면 큰 등락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가능한한 안전한 대응 우량주 위주 그리고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손실을 작게 입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의외죠. 닥터케이가 공격적이고 상당히 단타 위주의 성향도 있습니다만 원래의 성향은요. 아주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대물어가고 아는 길도 돌다리 두드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아 이제 조정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선물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요. 상승세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20일을 이탈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고 20일에서 반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내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의 닥스 선물도 1%대 상승이니까 미국 유럽 반등하고 있는 그런 조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내지는 여러분들 시장 상황 에 따라서 비중을 느렸다 줄였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간외국인이 차익실험물량 상당히 나아고 있으니까요. 공격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수익공개 되어 있고요.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랠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종목분만 가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실시간 방송들 아침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검증하시고 믿음이 가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 I 아